실적에 반응할 수밖에 없죠. 동정업종에 속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매수한다면 주도주 찬생하거나 큰 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소수소차가 가면 제가 쭉 봤는데 수소차가 다 같이 올라가죠. 조정한다고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100%가 올랐는데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사는 사람은 또 누구야? 아까 주도주 다 보여줬는데 GMB 코리아도 나갔나? 신고가 신고가 얼마 좋아 상하 프론테크 신고가 그죠? 유니크 신고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풍국주정 신고가 얘들 왜 이러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뭐예요? 수소차. 정부정책에 수능하라는 거예요. 정부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정책에 수혜받는 기업을 매수하라는 말이에요. 이미 실적 좋은 기업들은 정책 수요주로 더 많은 수혜를 받고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좋아지겠죠. 다 산 겁니까? 골고루 사라고 그랬습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투자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좋은 기업이 있는 반면에 투자자의 돈을 뺏어가는 나쁜 기업도 있죠. 그죠? 맞아요? 주식이 기업 소유권의 일부라는 점과 주가 상승은 결국 기업의 가치 상승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식을 팔고 사는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예요. 그죠? 나는 차트에만 둡니다. 에이, 기업 분석은 해서 뭐래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기업 분석은 누구처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기업 분석도 배우고 그 다음에 차트도 배웠는데 돈을 까먹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기준으로 갈 것입니까? 또 흔들려. 주식을 사놓고 또 흔들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재무 차트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재무 분석도 하고 들고 있었더니 이제 심의적 분석이 걸려들었잖아요. 좋은 기업인데 나는 배짱 있게 들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주가가 저정 들어옵니다. 자, 이틀 동안 수소차가 저정 들어오니까 아직 끝났다? 천만에요. 템플턴은 아직 갈 일이 멀다. 주도주로 간다. 또 위치는데 여러분 또 안 들으면 나중에 수익은 좋을 수가 없죠. 투자자가 피해할 주가 주식의 유형으로는 우선 심리적 요인으로 과대평가되는 것 돈이 벌기 힘든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식 당연히 주식 투자하기에 적절하지 않죠. 서러운 사업 모델을 가고 있는데 아직도 LCD만을 고집하는 회사라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OLED가 가는데 나는 아직도 LCD 기업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남들이 잘 가는데 나는 오로지 저것뿐이 안 합니다. 그냥 기계만 만듭니다. 잘 갈까요? 못 갈까요? 나 돈 빼는 기계만 만들어요. 그럼 결국 못 가는 거잖아요. 사업을 빨리 전환시켜야죠. 하나만 계속. 옛날에 참 2000년도 초에는 엄청 나갔죠. 그죠. 엄청 나갔죠. 한때. 은행에 가면 다 청어컵 내시기계가 돈 빼는 기계만 하면 요즘에는 여러 개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이제는 얘가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돼요? 상 먹으려고 또 들어가나요? 상 먹으려고요. 기업을 보니까 돈을 못 벌더라고요. 금융 단말기. 맨날 영업이 적자예요. 몇 년 적자예요? 몇 년 적자예요? 아니 영업이익이 지금 5년째 적자를 벌는데 여기다가 또 돈 벌다고 여길 들어가요. 이놈 상 먹으려고 들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시컷 얘기해주면 그러면 좋은 기업이 지금 정부 정책의 수혜로 분명히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을 여러분이 사면 돈을 벌 가능성이 있어요. 못 벌 가능성이 높아요. 벌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벌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매수해야 되잖아요. 주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도박판으로 생각하면 주식은 역시 도박이야. 주식은 들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할까요? 도박꾼이니까 주식은 단지 하나의 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도박으로 볼 것이고 주식 시장을 보는 눈이 우량 기업이 자금을 도달하고 자신의 미래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식 시장이 정말 훌륭한 투자처로 생각하겠죠. 여러분은 주식 시장을 뭘로 보나요? 도박으로 볼까요? 아니면 투자처로 볼까요? 투자처로 보는 여러분은 편하게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투자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고 있어요. 사람은 보는 것만 믿죠. 그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최신 편향이라고 해요. 최신의 정보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는 인간의 인지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의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최신 편향이라고 해요. 가만히 있어 주식 시장은 이제 가겠어. 이제 끝났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끝났으니까 당분간 힘들 거야. 그렇게 보는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돈 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2018년 떨어질 때 주식 시장에 곤두박질 치니까 투자자들은 다 방어적으로 돌변해버리죠. 그렇죠? 그래갖고 온통 약세장으로 돌이만 했다. 베어마켓이다. 다 팔고 도망가라. 다 팔고 도망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못 본다고 생각해요. 주식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았으면 올라갈 때 못 삽니다. 두려워서 못 사요. 왜 못 사냐? 아니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하면서 종목은 지수가 몇 포인트 올려면 종목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르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올랐어? 에이 그러다 말겠지. 안 삽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살 수가 있죠. 내가 들고 있는데 이제 가려고 그러네. 더 사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되니까. 그렇지만 다 팔고 돈 갖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은 또 많이 올라갈 때 사게 되더라. 그러니까 돈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참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남아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남아있으라고 하면 또 이게 다 팔고 도망가요. 맨날 다 팔고 새로 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새로 사게 되면 매수가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사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풍국조정 잘 가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시장의 펀더멘터를 만들면 그 종목이 순행해서 매수하고 여러분이 시간여행을 즐기라는 거예요. 조정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갈 길은 멀어요. 조정이 없다면 주식이 아니죠. 조정이 없다면 주식일까요? 주식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조정이 없이 주식만 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조정이 있어야 주식은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얘는 뭐냐? 우리 산업. 정부 정책에 순서 저축하랬더니 참 제가 이제 집사님들을 두 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냥 사서 묻어놓으세요. 그냥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쓸 돈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묻어놓으세요. 아이고 떨어지니까 그렇죠? 여기서 샀어요. 떨어지니까 이제 죽었다. 다 팔아버립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뭐 만들었어요? 그놈은 손절 말해. 손절이래. 손절해야 되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니 100만 원 투자하고 여기 떨어지니까 그냥 손절해버렸어요. 500만 원 투자한 사람은 손절을 안 했어. 도시 다시 올라가서 수익이 나 있어. 그래서 돈을 역시 돈을 더 부자가 되기가 어렵구나.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저축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은행 갔다 넣어봤자 돈 안 되니까 이자금 몇 프로 받냐 3%뿐이 더 받냐 많이 받아봤자 제2금융권에서. 그럼 그냥 여기다가 놓고 이자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둬라. 1년이고 2년이고. 그랬더니 떨어지니까 그냥 댕강 팔아버려요. 그게 무슨 돈을 법니까? 제발 좀 저축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팔지 말라고 들고 가라 그랬더니 팔아버렸어요. 일주일 전에 통화했더니 누구는 팔았대요. 참 그래서 돈을 못 버는구나. 누군요? 누구는 안 팔았습니다. 아빠가 주식은 그냥 묻어놓는 거지 팔고 사고 가는 게 아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자, 가치를 믿고 보유해서 가면 수익이 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팔아요? 팔기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종을 쳐야지. 왜 증권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종을 치냐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500만 원 들고 있는 사람은 올라가서 오히려 돈을 벌고 있고 참 그러니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기껏해서 돈을 벌어주겠다고 그랬더니 들고 가지를 못해서 팔아버려요. 그러니 어디서 손절을 배워가지고 손절을 차라리 몰랐으면 어떻게 돼요? 저 죽겠다 그냥 믿고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댕강 팝니다. 안타깝죠.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좋아지면 얘네들이 좋아지면 얘도 좋아지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묻어라. 수소차가 기술은 세계 제일이다. 대한민국이. 먹거리의 펀더멘터를 보고 그냥 사서 묻어두라는 거예요. 묻어두면 여러분이 돈이 되잖아요. 뭘 팔고 사고 해요. 오늘 엄청나게 나갔지. 다 수소차가 뭐 다 나갔지요. 그동안에 조정했지요. 아이고 얘들아 나 간다. 조정해서 또 다 팔았냐? 떨어질까봐 겁나서 다 팔고 도망갔냐? 얘가 이러는 거 같죠. 너희들 다 팔고 도망갔지. 어떻게 겁나서 도망갔잖아. 아 그죠. 조정한다고. 그죠. 아이고 EM코리아. 아이고 조정한다고 도망갔냐. 더 올라가는데 어떡하냐. 저걸 괜히 팔아버렸어. 아이고 그까진 몇 푼 먹고 있었죠. 100% 먹고 자식. 그죠. 아이고 30% 먹고 그냥 자랑했는데 더 올라가버렸어. 속상해서. 진짜 그랬죠. 아난티. 우리 의료원이 여기서 사줬거든요. 대북 수혜중 할 때 이때가 언제예요? 2월 달이죠. 아 이 종목이 싹 올라가다가 있죠. 여기 가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제 잘 보세요. 아 여기서 사줬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샀나 보세요. 그죠. 샀어요. 올라갔어요. 기분 좋았죠.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어요. 아 그래 다른 거는 점점 더 올라가는데 얘가 액면불알이 딱 나와버렸잖아. 아 정만간이 억울해요. 그죠. 억울하지 사실. 아 그때 그 참 올라가는 그죠. 대북 수혜중이 올라가는데 거기다 왜 액면불알이 끙 나오냐. 아 기분 나쁘게 좀 조금만 참지. 그래갖고 올라갈 때 못 올라갔다가 다른 거 다 올라간 사이에 한 달 쉬었다가 나와서 여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팔았죠. 다 팔았죠. 아 떨어지는 걸 보고 무서워서 팔아버렸대요. 어떤 분은 전문가님 방에 있으면 안 팔았을 텐데 안 팔았을 텐데 팔아버렸어. 팔지 말고 들고 가라니까 뭘 그걸 그렇게 무서워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 끝나지. 끝나지 않았다니까.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난리 났네. 또 올라갔네. 또 올라갔네. 이거 또 떨어졌네. 이제 죽었다. 또 떨어져서 또 죽었어요. 느닷없이 또 진노조스가 와서 사회이사를 했대나 어찌되나. 아 그러면서 또 그냥 여기서부터 뻥 나가기 시작하는데 끝났냐. 나 안 끝났다. 사회이사가 뭐 임명받았다. 뭐 임명했다고 그러더니 아 또 뻥 나갔네. 그러더니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가고 있어 지금. 여기서 우리 이런 제가 50%만 파세요. 50%는 또 들고 가봐요. 그랬더니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갔죠. 수익이 234%. 234%를 먹고 자른 거예요. 말도 안 돼.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산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럼 여기서 잘랐어요. 너무 더 올라가 버렸죠. 아직도 그대는 갈 길이 멀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과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공부하는 게 참 어렵다. 그렇죠? 정부 정책을 그래서 가는 종목이 순응하니까 저렇게 멋지게 갑니다. 오늘 어때요? 이거 참 멋있는데. 이거 참 멋있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어휴 배아파. 자랑만 얻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럼 어떤 거 사야 돼요? 자랑만 얻죠? 그렇죠? 자랑만. 이렇게 나가는데요.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좋은 기업이야. 또 사. 실제입니다. 어제도 또 나갔어요. 또 사라. 떨어졌지. 잘 걸렸어. 두 번 이틀 동안 떨어졌잖아. 매수할 찬스잖아. 매수 들어가요. 또 사. 또 사. 괜찮아. 또 사. 괜찮나요? 주식은 좋은 주식을 사는 거예요. 돈 잘 번다. 그럼 우린 사자. 사자. 좋은 일 벌어진다.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팔았나요? 이거 먹고 빨리 잘랐나요? 아니요. 뭐라고 그러죠? 먹담하냐? 아니 주식을 사놓고 먹담합니까? 좋은 주식 샀으면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배워야지. 그냥 조금 먹다가 그냥. 아이고 그거 먹고 말아. 좋은 주식은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뭔데. 왜 잘라요? 갈 길이 뭔데 더 먹어야지. 아니 배 터지게 먹는다고 누가 나를 나무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 아직까지 먹을 때까지 가보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먹을 때까지 가나? 그걸 또 배워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네 번째. 시장의 본질부터 이해하면 이기는 투자로 갈 수 있죠. 본질을 이해하면 시장이 보입니다. 시장은 그래서 총칼 없는 쩐의 전쟁터라고 그러죠. 맞아요?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돈이 이동하는 것으로 돈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익과 손실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기관 외국인은 여러분을 갖고 놀아서 돈을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책 몇 권 읽고 운좋게 품돈을 벌면 자기 과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과신에 빠져버리면 시장을 얕잡아 보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을 호된 신고식을 해서 그리 멀지 않게 가서 걸려들어요. 강세장의 모 세무사가 3억을 벌었습니다. 느닷없이 기분이 좋으니까 1억 2천짜리 BMW 사들고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났죠. 어떻게 돈 버는 거야? 나도 좀 벌게 해줘. 돈 갖다 맡기는 겁니다. 이 사람 맡기고 저 사람 맡기고 10억으로 맡겼대요. 그 다음에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돈까지 깡통이 나버렸죠. 이번에도 2018년에 깡통난 사람이 무진장 많을 거예요. 증권 전문가도 깡통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 펀드매니저가 회사에서 나와서 상호펀드를 차렸는데 깡통났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난리 났대. 어제는 안 좋은 소식이라서 증권면 하나가 지구상을 떠났죠.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좋은 주식을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부실종목 만지고 테마로 간다고 부실종목 만졌다가 확 떨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깡통나는 거죠. 펀드매니저, 애널, 전문가, 주시장에서 떨어지는 돈을 받아 먹으면서도 억대 연봉을 법니다. 그렇죠? 결국 월급을 주는 사람들은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들입니다. 고스톱의 최후 승자는 누굴까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도박 벌린, 벌린 하우스 주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 주인인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는 돈을 쓸어 담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돈을 잃게 돼 있죠. 이것이 금융판이에요. 시장이고 이것이 시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쩐의 전쟁터에서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따라서 카드를 치는 사람이 자기가 한 상대방의 다섯 명이 모였다면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생각하면 내가 봉이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내가 봉인 거예요. 그건 내 돈은 다 뺏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리 없다는 생각하는 것은 자기 과신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신이 시장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간의 돈을 벌면 자신이 실력이 월등해서 돈을 번 줄 알고 과도한 자신감 가는 순간부터 돈을 잃을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어떤 일에 행동경제학에서 자기 과신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투자 개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큰 수익을 목표로 대박의 돈을 벌려고 덤벼들면 수익이 날 때 탐욕이 눈을 가리게 되고 돈을 잃게 되면 공포에 질려서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돈을 더 많이 뺏기는 거예요. 큰손들이 투자할 때 뻥튀기하겠다 하는 것보다 은행이자의 몇 퍼센트 본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들고 가니까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생각보다 다르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부실 급등주를 찾지 않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실 급등주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까 아까도 봤지만 이건 뭐예요? 피엔텔입니다. 무슨 일이 벌었죠? 급등 나갔죠. 차트를 먹다고요? 장기 투자한다고요? 죽으러 갑니다. 재무 분석을 해보면 유벌도 다 까먹고 가짜가 가짜가 됐네. 매수하는 이유는 급등을 바라면 이것 때문에 뒤에서 매수합니다. 이 급등이 나가면 꼭 뒤에서 매수하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깍두기냐? 왜 이렇게 딜을 좋아하냐? 좋은 종목은 앞에서 놀아야지 뒤에서 놀지 마라. 죽는다. 명품은 뒤에서 깎아주면 좋지만 주식은 뒤에서 깎아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개인 투자하는 이런 종목이 몰빵하면 어찌 될지 앞이 보여요. 그렇죠? 왜? 보시죠. 뭐예요 이거? 영업이 한 푼도 못 내고 유벌 다 까먹고 마이너스 이게 뭐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너 지구 떠나. 지구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게 올라갔으니까 몰빵하다가 다 올라갔으니까 또 올라갈 거라고 여기다 대고 주식을 또 왕창 사가지고 나만 모르는 정보 게시판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봐. 그냥 또 소서를 써놓죠. 어떤 또 투자자들이 그냥 소서를 쓰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기업이 뭘 해서 무슨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러분 또 솔랑 속아가지고 또 왕창 사서 그냥 턱받치고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깡통. 제발 그 게시판에 좀 가지 마세요. 게시판을 이해할 수 없다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질문 들어갑니다. 나 아직도 네이버 토론방 카카오 토론방에 간다. 그러시는 분은 1번 난 그런 데는 생전 안 간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많을 텐데요. 안 가시네 전부 다. 제가 잘못했나 그러면 아름다운 영혼이 캐스빈이 그런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또 스토리 마케팅에 걸려드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 마케팅에 걸려들까 봐 그래요. 기업을 보고 기업이 돈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스토리를 써가지고 그 기업이 엄청나게 좋다고 내가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그거 봐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분석할 능력이 어? 그러면 이건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거 들으면 그것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또 가서 왕창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마시라. 기업을 분석할 능력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또 봅니다. 플렉스컴 과거에 우리 유리온의 친구분이 1억 3천원에다 몰빵했다가 날라갔어요. 상장 폐지됐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추세가 이미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 몰빵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노숙자 신토로 가는 지름길이죠. 철저한 기업 분석이 우선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우기는 줄 알아요? 시뻘건 종목 잘만 가네 잘만 가네 이러고 있어요. 영업이익 이렇게 한 푼도 못 넣는 종목 사지 말라고 그러면요. 시뻘건 종목 잘만 가네 잘만 가네 이러고서 또 우긴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어떻게 해요? 감자 가상패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천취에 후회를 하는 거죠. 아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지 말라고 이미 때는 늦은 거잖아요. 그럼 얘가 왜 망했을까요? 자 자본금을 다 까먹은 거예요. 자본금이 있는데 자본총계를 다 까먹었어요. 자기 자본을 다 까먹은 깡통이에요. 그런 기억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본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해서. 그리고 그냥 차트 보고 뭐 사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정지 깡통으로 가는 거죠. 한 번만 들여보면 안 사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또 볼까요? 이게 뭐예요? 블랙스 영업이 어떻게 됐어요? 영업이 예뻐요. 아이고 마이너스 유보일 다 까먹고 깡통 유보일도 다 까먹었어.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또? 엔벤처 투자. 넌 돈 버냐? 돈 벌어요? 정지. 끔찍하죠. 얘는 뭐예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데 한 4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번 틀어본 거예요. 컴퓨터가 잘 작동되는지 그래서 컴퓨터를 한 번 바꿔야 되는데 작동되는지 한 번 틀었는데 한 40분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대본에 저한테 이거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이유가 뭐냐? 싸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은 안 했냐? 싼 게 비지떡이잖아요. 왜 이게 500원짜리 분이 안 내려왔을까요? 좋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는 주가가 싸다라고 매수하려고 된대요. 좋은 기업이 많은데 굿해요. 유보일이 마이너스 있는 부실하고 감자 예정이 돼 있는 기업을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뭐예요? 영업이익을 내요, 이거? 지금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가 유보일 다 까먹어서 깡통이에요. 그리고 얘는 보나마나 유상증자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럼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다가 이제 감자 되면 어떻게 돼요? 감자 했나요? 안 했나요? 감자 한 번 했죠. 2대1 감자. 그럼 이번에 또 감자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해도 자꾸 사요. 싸다는 이유만으로 살라고 그래요. 기업을 분석해서 돈을 잘 버는지 확인하려고 이걸 확인만 안 해도 되는데 기업 돈도 못 버니 안 사. 그러면 되는데 꼭 그냥 부실 좀 보고 살라고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기르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또 몰빵을 해버리죠. 그래 놓고 나서 후회라는 거죠. 하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지 말라고 여기서부터 계속 제가 노래를 불러서 사지 말라고 죽는다 죽는다. 결국 감자 됐잖아요. 감자탕 먹으려면 사라. 그런데도 산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라. 투자자가 느끼는 공포의 감정은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여러분이 그 공포심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포트를 왕창 몰빵을 해서 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고 그렇죠? 또 그런 몇 개 종목을 갈 거냐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몇 개 종목을 들고 가야 되냐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죠. 나는 기업 분석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종목을 많이 분산해야 되겠죠. 나는 기업 분석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럼 종목을 압축해야 되겠죠. 존버글이 가장 싫어하는 종목이 뭐예요? 존버글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 그 말이 뭐예요? 인덱스 펀드를 사라는 말이에요. ETF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종목을 산다고 또 340개, 400몇 개 이렇게 그냥 종목 백화점을 들고 옵니다. 100만 원 넘게 사는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주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100만 원 이상을 못 사는 거예요. 주도주가 가는데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사갖고 무슨 돈이 됩니까? 주도주를 산 분할 매술에서 몇백만 원 사고 몇천만 원 사야 돈이 되는 것이지 주도주를 뻔히 보면서도 달랑 50만 원 100만 원 사갖고 무슨 돈이 됩니까? 300% 나가면 뭐 할 거예요? 300만 원 뿐이 더 벌어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담았으면 어때요? 30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럼 다른 종목 안 사도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이유인가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투자 환경을 공포해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기업 분석이잖아요. 그럼 부실 종목을 안 사면 망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의 성격을 분류하고 투자해야 할 돈과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돈을 구분해서 어떤 투자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왜요? 아예 중도금 아파트 잔금을 내야 되는데 중도금을 이자로 받아서 융자로 받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깨부셔버릴까 하고 잔금을 낼 돈을 갖다가 주식 투자해서 잠깐 몇 개월만 하면 돈 벌어서 융자를 갚고 아파트 입장하면 얼마나 줄까? 그거 투자해야 될 돈이야 안 낼 돈이에요? 안 해야 될 돈이잖아요. 여기도 그런 분이 있는지 또 몰라. 나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한번 3번 눌러보시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파트 잔금 낼 걸 갖다가 왜 갖다가 주식 투자를 해요? 죽으려고요. 그렇죠? 돈의 성격을 구분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스스로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타락의 길로 갈 가능성이 99%예요. 자기 스스로 최악의 투자 환경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주식은 천장권에서 호지에 팔고 바닷권에서 악재에 사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주식장은 지금 제대로 악재가 온통 나오고 사람까지 세상을 떠났대.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들이 지금 울고 있을까? 이번에 철호의 찬스가 왔네. 슬슬 매수 가담할까? 누가 이길까요? 주가는 그래서 비이성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한없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 내리는 경우도 무참히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더라. 우리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때 큰 실수를 저질러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것은 여러분이 감정에 끌려 행동하는 쉬운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고평가 났을 때는 호재는 오히려 매도가 좋고 바닷권에서 악재로 주가가 폭락하면 사야된다는 얘기가 역발상이 되는 거잖아요.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죠. 기업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래서 매수하는 거잖아요. 주가는 끊임없이 업종별로 순환하면서 가더라. 자, 시장이 어제 폭등했는데 어제 폭등하는 순간에 못 갔던 종목들이 누구예요? 바로 수소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올라가야 된다. 어제도 제가 안 했어요. 오늘은 슬슬 반등해 줄 거다. 남들이 안 간다고 생각할 때 얘는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럼 오늘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오늘 수소차가 다 올라가서 얘들아, 나 가는 거 봤지? 시장이 떨어졌냐? 걱정하지 마. 또 갈 테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거, 개인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기업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기업이 성장 확신이 드는 기업이 나타날 때 투자라고 주식이 국가가 올라도 매달지 않고 더 기다릴 수 있다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여러분이 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질 거. 뭐 안 되면 자식한테 물려주지.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뭔 일 벌어지냐? 그러면 여러분이 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까처럼 부실기업 사놓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언제 감자가 당할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안 팔리면 KR 모터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건 안 보고 뭐만 봐요? 차트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라고 우겨요. 떨어지면 무조건적인 기간의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템플턴은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됐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매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급등해주면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되니까 잘라야 되는 것이고 기업의 가치가 아직 고평가 안 됐다면 여러분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식 투자 아니에요. 주식을 단순히 매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끊임없이 주인이 된다면 그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비 둔다고요? 실적이 부진하고 하는데도 내비 둬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인 큰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스마트 글로벌 실적이 적자로 전환해서 실적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안 팔았죠.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안 팔았죠.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어요. 71만 주가 반대매매로 날아갔어요. 이때가 강한가예요. 기업의 가치가 10배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뭘 더 먹겠다고 붙들고 있어요. 개인 큰손도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물론 사장이 내부 사정은 모르죠. 그렇죠? 개인 큰손은 천억 대의 부자라는데 이거 뭐 300억 날려도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긴 이거 팔아야 되는 거죠. 신용 잔뜩 걸고 샀다가 박살나버렸죠. 이건 뭐 이미 공개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실적이 계속 부진하고 왔거든요. 2분기 연속. 어떻게 돼요? 잘라야 되잖아요. 이때가 71만 주가 반대매매로 날아간 날이에요. 가한가 친 날이. 잊어버리지도 않죠. 저도. 왜? 종목을 하면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 저런 경험이 있으니까 무슨 종목은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대상승이 나왔으니까 대폭락이 나와야죠. 대상승이 나오면 대폭락이 나온 거죠. 그게 뭐예요? 엘리엣트 파동이론이잖아요. 맞아요? 대상승이 나왔으니까 대폭락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엘리엣트 파동. 그럼 너만 그러냐? 한샘. 대상승이 나왔으니까 대상승이 나왔으니까 대폭락이 나와야 되죠. 아니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 반토마스니까 싸잖아요. 사야 됩니다. 사지마. 죽어. 사면 큰일 난다. 사지마라. 죽는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바닥까지 다 와버렸어. 주도주가 가서 18배나 날아갔는데 기업가치 대비 뭘 여기서 먹고 있다고 뒤에 가서 자꾸 사요? 여기서 못 샀으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폭등이 나오면 대폭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봐요. 지스마트 글로우 대폭등 폭락 자 또 볼까요? 조광. 우리 저기 누가 들고 있는 종목 누구지요? 개인 큰손 대폭등이 나오면 대폭락이 나옵니다. 지금 뭐예요? 다 떨어졌죠. 빵. 어떤 분은 2,500을 벌었느니 어쩌니 그러는데 본인 책을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주주를 위해서 개인 개별 주주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양으로 어떻게 해요? 배당을 받게 하려고 안 팔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도.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가 왜 필요하죠? 자 그래서 기간이 와서 그러면 좋은 투자 대상을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판단이 들면 아픈 조정이 와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내가 황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스칼이 뭐라고 그래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그렇죠? 환란은 인내는 환란은 인내를 좋아하나니 그렇죠? 좋아하나니 그렇죠? 그래서 환란이 오면 여러분은 인내를 하고 단련을 받으면 여러분이 드디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같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투자재산 기업이 가치가 늘어나는지 차분히 지켜보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공포를 초월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인드 컨트롤보다도 여러분의 투자 환경을 어떻게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제가 그랬나요? 빌 게이츠가 한 얘기입니다. 공포를 초월하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보다 자신의 투자 환경이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할 때 그것이 성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 게이츠가 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알긴 하는데 머릿속은 이해가 가는데 가슴이 안 따라줍니다. 우리 유리원들도 그래요. 가슴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고뇌가 없이 사람은 생각하려고 안 하죠. 고뇌 없이 정식적 성장이란 있을 수 없고 인생의 향상도 불가능하다. 고뇌는 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기는 유익한 존재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투자는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종목이 어떻게 됐나? 또 같이 볼까요? 함지적인 포트폴리오. 이게 뭐죠? 신대양 고수는 비중을 줄이고 여기서 많이 올랐습니다. 비중을 줄였대요. 어제 매수가 다 맺습니다. 제가 어제 참 유리원들이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칭찬해 줄 수는 없고요. 좋은 종목은 포트폴리오 인내했으면 시간여행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손절만 하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킬 건가요? 그렇죠? 오늘도 또 올라갔네. 제가 지금 샀습니다. 잘하셨네요. 돈을 지난번에 남겼거든요. 그렇죠? 자금 확보를 좀 해놨거든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배우는데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부자가 그렇죠? 금단비님 어떻게 건지죠? 잘라야 되는 거죠.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50% 자르면 내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매수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수가로 모든 걸 정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올라간 생각은 안 하고 매수가만 따지니까 얼마 안 올라갔으니까 안 잘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여기서 매도하고 반을 매도 샀대요. 주식수는 더 넣으라고. 오늘도 올라갔나요? 네. 참 어렵죠. 그것만 샀나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사도 됩니까? 사세요. 안 사면 제가 추천나갑니다. 삼양 식품입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장 떨어져서 아주 곤두박질을 터놨죠. 어제 매수를 하더라. 매수. 괜찮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추세 전환하면서 나 간다. 나 간다. 이러잖아요. 왜 올라오는 거예요? 간다. 또 이게 뭐죠? 아난티 아까 보여줬죠? 여기서 매수한 자리입니다. 240% 먹었는데 더 올라가 버렸죠. 오늘도. 진 로저스가 사회이사 임명되면서 주가가 급등해버렸어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거. 신나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멀티 캠퍼스. 차특기법을 알면 여기서 매수. 어우, 지금 자나. 오늘도 나갔나 모르겠네요. 이거 뭐예요? 돈을 잘 버니까 제가 사라고 그랬죠. 돈을 안 벌면 사지 마라. 멀티 캠퍼스. 어우, 오늘도 또 올라갔네. 얘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저놈이 왜 올라가냐? 나만 빼놓고 돈을 잘 버니까 가잖아요. 그렇죠? 돈을 잘 벌면 가는 거예요. 왜? 그걸 오후에 제가 또 멋진 유료방송에서 강의한 거를 오늘 오후에 한번 강의를 할까 합니다. 가치 투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올바른 가치 투자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된 한 번 무료방송에서 공개를 할까 합니다. 올바른 가치 투자를 행하라. 자, 투자는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못 봤나? 봤죠? 주가는 어떻게 해요? 결국 가치에 수렴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적정한 가치가 뭡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적정한 가치를 가만히 있어. 적정한 가치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봐도 돼요. 가만히 있어. 이게 멀티 캠퍼스가 적정한 가치를 얘기를 해주고 있나?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들여다 적정 주가 얘기는 얘기가 없네. 가만히 있어 봐. 그러면 이런 걸 한 번 해볼까? 삼성 SDI. 가만히 있어 봐. 적정 주가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적정 주가가 30만 9천 원이네. 30만 9천 원, 30만 9천 원. 뭐야? 주가는 얼마야? 22만 원이네. 그럼 싸네. 적정 주가에 비해서. 에이 저런 것 같다. 그냥 왕창 질러까? 그러진 마세요. 왕창 질러진 마시고. 펀더멘탈을 보고 조금씩 분할 미세하면 얼마나 좋아. 뭘 질러요. 질르긴. 지식도 없는데 질르면 다 지는 거잖아. 결국. 못 견뎌서. 그래서 저조한 실적 발표가 난 종목이 폭락이 오면 인간은 본래 생존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격이 싸지는 거죠. 이렇듯 불안과 비관의 상황은 이익을 올릴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예요? 대폭락이 나왔으면 이익을 올릴 절호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가격이 싸다는 것은 주식의 가치가 가격보다 싸다는 것을 남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알면 그 기업을 사야 될까요? 안 살까요?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돼요? 안 돼요? 돈이 당연히 되죠. 가만히 있어봐. 저분이 샀나? 한번 볼까? 모르겠네. 대륙재관. 사고 있나? 팔고 있나? 재밌다. 여러분 이런데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막 가르쳐주잖아요. 이분이 이거 큰 손인데 장례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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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매수를 했네. 이거 왜 사는 거야? 왜 사는 거야? 폭락하니까 사네. 혼자는 그래서 금단비님은 어려워요.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전문가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주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들고 가시죠. 수익을 깔았다가 손실 났어도 또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를 할 수 있죠. 팔긴 왜 팔아요. 좋은 종목은. 자, 주가는 그래서 이제 갈 때는 더 사야 되잖아요. 어? 갈라 그러네. 돈이 필요해. 돈 없어. 다 써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때 올바른 투자 방법을 가는 거잖아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나 기업의 인기에 따라 위아래로 계속 주가가 흔들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내재 가치에 주가는 수렴하는 거잖아요. 벤저민 그리엄이 뭐라고 그러죠?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울이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종목 인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 크기와 갇혀진다는 얘기예요. 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죠.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재료에 반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본질 가치에 수렴하는 거다. 아무리 제가 얘기한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기업가치 산정에서 가치란, 그죠? 아, 그랬어요? 어제 무료방송 준비하느라 아주 그냥 강의 끝나자마자 3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녁도 제대로만 먹어서 오늘 사실 탈이 났어요. 두 개의 방송을 준비하려니까 자료 준비하고 뭐하고 만들고, 그죠? PPT를 만들고, PPT도 잘 못하는 주제에, 그죠? PPT도 잘 못 만드는 주제에 열심히 만든다고 이것저것 차트 갖다 붙이고 그게 자그마치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저녁 8시 반에 또 강의가, 또 저녁 강의가 있잖아요. 우리 방은요. 전문가 방이, 저녁 강의가 있단 말이에요. 40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8시 반이 돼가는데, 8시가 돼갔는데 이 3시 반부터 어떻게 했어요?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었어. 우리 금단빈이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그럼 얼른 그래서 뭐요? 라면을 끓여 먹고 저녁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탈이 났지, 뭐야. 그래가지고 탈이 났어요, 진짜로.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 6시에 일어나지더라고요. 탈이 나버렸어요. 어쨌든 벤저민 그레엄이 뭐라고 그래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투표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내재가치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주가는 그래서 단기적인 재료에 반응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본질가치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란,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가치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더한 거예요. 이 기업의 가치가 되려면 뭐요? 가치가. 사업가치가 있느냐? 그렇죠? 가스업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많냐?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기업의 가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 한 주를 구입할 때도 그 기업 전체의 가치를 고려할 때 가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단해 보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통째로 살 마음이 없다면 주식을 한 주라도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워란 버핏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같이 투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주식을 샀더니 진짜 좋은 일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가치 투자잖아요. 주가는, 기업은 가치에 수렴한다.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니까 계속 올라가죠. 야, 이제 펀더메틀이 나빠져서 반도체가 안 팔린대, 디렘 반도체가 안 팔린대, 빨리 팔어. 도망가, 이제 끝났어. 당분간 쳐다보지 말고 있어. 240% 나갔죠. 팔어, 팔어. 삼성전자가 100몇% 나가는 동안 하이닉스는 24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팔라고 했던 겁니다. 자, 얘는 또 뭐예요? JYP. 지금도 가고 있어.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의 가치가 성장 가치를 따라가는데 기업의 가치에 커진 주가는 어떻게 해요? 주가는 강아지예요.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서요.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면서 따라오잖아요. 투자자는 뭐를 해야 돼요? 가치를 보고 그냥 투자. 지난번에 H 투자증권에서 뭐죠? 애널리스트가 실적 부진이라고 예상 실적 100억인데 85억 분이 못 냈다고. 아니, 85억이면 대박이지. 무슨 소리야. 그 얘기 쓰는 부산이 폭락시켜버린 거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한번 보자 그러면. JYP. 참. 기가 막혀요. 이런 거 보면요. 그 말 한마디에 주가를 폭락시켜버렸던 거예요. 애치 그 증권. 나중에 사과를 했죠? 사과했습니다. 왜? 뭐 기대치. 아니, 기대치는 그럼 얼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벌었는데. 3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죠. 말도 안 돼요. 작년 3분기 실적이 얼마였냐면 11억이에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이 85억이 났어요. 85억이 났는데 뭐 100억 안 났다고 또 비난을 해버리는 바람에 폭락을 준 거예요. 돈을 얼마나 잘 벌었어요. 뭘 더 벌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팔아야 될까요? 글쎄 이거는 아닌데. 이 떨어지는데 전문가님 수익이 많이 나는데 팔아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사갖고 왔으니까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굉장히 크죠. 안 팔았으니까. 처음 좋은 양반들이 미쳤나 봐. 어디서 한 번도 안 팔았으니까 여기 떨어지니까. 이게 얼마예요? 떨어졌으니까. 우리 유리원님 전문가님 팔아야 될까요? 282%입니다. 안 팔았잖아요 아직까지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아닌 것 같다. 85억이 난다면 100억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85억 났다고 나쁜 거냐? 전문기 실적이 11억인데 85억은 굉장한 거냐? 어닝 서프라지인데 더 볼 게 뭐 있어. 이건 쇼다. 공매도 쳤겠지 또 그 인간들. 우리는 전조점 지키면 팔지 마라. 진짜 안 팔았습니다. 전조점 지키면 팔지 마라. 안 팔았습니다. 아직도 들고 있죠. 뭔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해놓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진짜나요? 네. 진짜입니다. 대웅지약 잘 나갑니다. 기업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이건 작년에 제가 X1에 올 때가 여기서 추천 나갔나요? X1에서 무료방송 하면서. 한번 사봐라. 좋은 일 벌어진다.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얼마 올라왔나요? 기업에 같이 커지는 기업은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대웅지약이 뭐 어떻게 됐대? 팔았나요? 안 팔았죠. 당연히. 팔긴 뭘 팔아요. 제가 7월 8일인가요? 런칭 방송하고 나서. 8월 7일인가. 이거 이어서부터 얼마나 나갔어요? 얼마나 나갔냐. 참 좋네. 100% 나갔네. 안 팔았잖아. 아직까지요. 좋은 주식은 여러분 안 파는 거예요. 판다고 돈 더 많이 벌었냐고요. 그렇죠? 좋은 주식은 동업하는 거지. 파는 게 아니다. 파는 게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안 파니까 돈이 커지더라. 그저 저절로 커지더라. 자 이제 노래 한 곡도 덧고요. 오늘 오전 방송은 그 다음에 종목진단 같이 가면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색깔이 좀 너무 흐리다. 진한 색으로.